어디로 가? 아닌데? 나 입어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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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입고 계세요 나 입어보세요 어머니 나 오면 입는디 나 오면 입는디 쫓겨까지 입을 이유는 어머니 중요한거 보세요 1번 더 입혀 드려 1번은 1번 와서 노인아님한테 인사도 안하고 예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밥 먹으러 갔대요 지금요 지금요 건배 어 내꺼 어디 가지? 안녕하세요 어머니 식사했어요? 배가 고파도 그냥 그냥 찾아오세요 노인아님한테 인사드리고 우리가 굶으면 어떻습니까? 그거 아니에요 다 된장이나 끓이셔서 네? 된장이나 끓이셔 밥 두신다 이게 역촌님의 인식이에요 야흐 괜히 번거롭게 해드리는거 아니에요? 아 이거 별맛이 넘어줘 넘어졌네 어 됐어요 어머니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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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먹고만이 내가 10분씩 덜어 먹으려고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 아 진짜 맛있어 이 친구 아까 네가 먹는다고 따른 건데. 이 친구가 먹는다고 따른 건데. 조금 더 안 풀까? 양푼. 그럼 이거를 다 먹게. 야, 체인지를 먹게. 여기 땀이 거기서 하나 딱 먹었는데 땀이 확 났었어. 완전 먹었나봐요. 거기다 비벼줄게요. 아니요 비비는 거 아니에요. 될 겁니다. 이거 열면 우리 집에서 걸음 하나 안고 그냥 키운 거예요. 장갑. 뭐하십니까 비벼드시려고요. 바로 비벼드시게요. 저거 기록이. 손이 왜 집이야. 손 뜨거우시지 않으세요? 들어볼까요? 마일로 맛있게. 후보님 빨리 오셔야지 식사를 시작하죠. 노영아 빨리 와. 네. etermined spirits 시작할거예요. 택시 Bro 가실게요. 티키 광야를물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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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근데 이거 지금 반짝 틀어주신 거거든요. 어? 아 여기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아버님. 실수하셨어요? 네? 네. 우리 할아버지가 저기 기가 좀 좋구나. 아. 고맙습니다이. 응. 언제 했는데? 내가 속병 생겨. 응? 내가 속병 생겨. 약을 먹이려도 싸워야 되고. 아버지. 고집 피우지 말고. 약속. 우리 운동한다. 운동한다고 약속. 네. 그냥 끼워서 그런데 이걸 아버지가 그래가지고. 왜냐면 이게.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. 지금 부어서 그렇군요. 운동 안 해서 그렇군요. 그래서 나는 소독을. 하루에 한 번씩 내가 해줘요. 계속 해줘요. 계속 해주고. 근데 저렇게 만져주진 않아요. 솔직한 얘기. 왜 안 만져줘 내가. 왜 해라 그러지 내가 왜. 자기 것도 부터는. 만져주진 않아요. 해라. 운동해라. 먹어. 잡소. 지금 아버지. 내가 당장 한 밥을 해드려 볼게요. 운동하셔야 돼. 아직. 그래야지. 다리가 안 움직여. 그렇게 동네라도 다니시고 그래야지. 계속 안 움직이시면 굳는다고. 어머니. 그렇죠? 할 때마다. 그런데. 수술. Burden. 기교. 사러. 다행이들. 다행이들.